진짜 맛있는거 준비했어요 저희도 먹었는데 먼지는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메세지도 적어서 붙였어요 특별한 메세지들이니까 여러분 잘 봐주길 바래요 알겠죠? 우리 이제 또 개주가 남아있나? 재미있어요? 너무 가깝다 잠은 잘 자고 왔어요? 왜왜왜 잠은 왜 못잤어? 왜왜 못잤어요? 여기서? 저도 제가 원래 리듬차도 나가려다가 나갔어야 돼 거짓말이지 제격인데 금메달인데 우리가 뭐할때 제일 재미있어요? 저기서 보는데 우리 슬로건이 제일 예뻐요 와우 아이스크림 1번째까지 여기가 제일 лайov 거짓말 감사합니다.